실업같아. 실업같아. 진짜. 바티스타라고 해줘. 바티스타라고 해줘. 바티스타라고 해줘. 준비. 시작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. 자 여기가. 카페가 이점 뭐였죠? 제이비커피. 어 제이비커피숍. 아 여기 지금.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해서. 급으로 좀.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.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기 사장님 한번 나와주세요. 네. 네. 아니 부탁하는 사람이. 구독자분한테 이정도 같도록 인사를. 더. 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. 아니 이렇게 나는 톡톡빈인데 처음 봤어요 진짜. 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. 네.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드네요. 힘든. 아니 근데 힘든 거 맞아. 힘든 사람이. 지금 톰브라운 이거. 한 150만원짜리. 니트티 아니에요 이거. 제가 알기로는. 톰. 톰 뭐요? 톰브라운. 아니 연기하지 마시고. 에이. 잠깐만. 아니 안에. 셔츠도 톰브라운 거 이거. 암. 톰브라운. 네. 형 셔츠가 한 얼마 정도 하죠 이런 거는? 한. 그래도 셔츠 이 정도면 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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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0 넘지 않을까 싶은데. 아니 3, 40이 뭐예요. 아 그럼 컨텐츠 진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톰브라운. 아 저희 집은 일단은. 빙수가 유명합니다. 빙수. 도당산봉 빙수라고. 고량주 커피 했으니까 그러면. 고량주를 얼려서. 핫빙수로. 바로 그냥. 갈아. 내야 될 거 같거든요. 고량주 안. 부수가 너무 세면 안 얼어요? 안 얼죠. 양주 정도는? 올려야죠. 하하하하하하. 제가 들어가야 해서. 아 그럼 아니. 컨텐츠를 안 해야죠 뭐 그러면 저는. 올려야죠. 올리고 대신. 아니 형 집에 그 양주 좀 남은 거 있어요? 어 양주 많지. 아 그래요? 그것 좀 가지고 오고. 오케이 오케이. 그 연유 우유 뿌리잖아요. 팥빙수에. 네. 그 대신 막걸리 좀 뿌리고. 아.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. 누가 대신. 띠리띠리 형. 가냥 띠리띠리 형. 산에서 똥 싸신 분. 아니 그럼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향 선배니까. 아 선배님들 근데 또. 아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러면. 해야지. 대툼 형이라도 해야지. 대툼 형이라도. 아 그러면 여기 보고. 다냥 띠리띠리. 넌 죽었어. 한 번만 해주세요. 하하하하하하. 아니 그런 보다. 몇 년 선배예요? 그 형님이 몇 년 선배예요? 하하하하. 가바득하지.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선. 6년 정도 선. 6년 선배. 아 그러면 이거 못 찍죠 그러면. 아니 대통령이 와도 해야지. 버거 한 번만 해주세요. 다냥 띠리띠리 넌 죽었어 이렇게. 죄송합니다. 다냥 띠리띠리. 죽었어. 벌써 가지고 왔어요? 아 소주를 왜 가져왔어요? 아니 소주 속 씹히는 사람. 아 그래요? 오케이. 하하하하. 그거 뭐예요 거기? 핸동국. 어 얼어요 여기? 알겠습니다. 아니 포도를 왜 주신 거예요? 네? 네. 네.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이거. 아니 이거는. 이웃간의 정. 아 그래요? 다냥의 정. 김영란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구독자님 오시면 포도 드리겠습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야. 아니 어저께. 그 띠리띠 형은 부르려고 그랬는데. 혼자. 붙잡혀있어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. 최초로. 1박 2일에 걸친 몰카가 될 것 같습니다. 야 제작비가 이거. 아니 형 가게 홍보해 주려고 1박 2일을 지금. 몰카를 지금. 하고 있어요.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요. 지금 이거를 이 당세로 이렇게 얼려버리면은. 어떻게 팝핑스로 쓴다는. 살얼음이 아니라. 이거는, 얼지는 않았네. 그러면. 내가 봤을 때 얼음갈면서. 그 위에다가 그냥 썩어가지고 확 집어내야 될거같아 진짜로 그 다음에 연유로 해가지고 아 이것도 얼어버렸네 뮤직비디오를 살짝 놓으면 아니 근데 가게 장사 안되는거 맞아? 톰브라운을 또 입고 아니네 아니 마스크도 톰브라운꺼 아 이거 3천원 아 이거 3천원 이거 일부러 이거 보일라고 이렇게 해놨네 아 이거 표시 잘해줘야돼 알콜 넣은거랑 이런거랑 표시 아름을 틀어줘 그 아름을 틀어줘 그 아름을 틀어줘 나 말해 뭐해 나 말해 뭐해 시럽같네 오 시럽같다 진짜 네 보인다 이렇게 넣으니까 아니 이 색깔인지 이 색깔인지 표시가 안나네 좀 살짝 아 깨지지 않을까요? 괜찮나? 에이 맛있는 연유가 들어가구요 여기는 비슷해 비슷해 네 같이 지금 서로 같이 떨어지는게 어디 지금 거는 여기 그 저희 그 팝핑수 여기 다 준비하는 데 올라오셔서 팝핑수 주시죠 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형님 빨리 오세요 어 올라오십시오 색깔이 안맞는게 색깔이 안맞는게 색깔을 그게 아니라 나도 희생을 해야되겠다 나도 희생을 해야되겠다 같이 먹어요? 어 네 같이 먹고 희생을 해야되겠다 네 같이 먹고 희생을 해야되겠다 아 먹으셨어요 어 어 어 동생 가게 홍보도 해주고 하면 좋지 네 오케이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인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나도 형한테 몰카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응 형이 계속 속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니들이 속이는 거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그 형한테 몰카 한다고 그러고 응 저 사장님이 나한테 그 양주같은 팥빙수를 줄 거예요 아 짜서 네 니가 오늘 먹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해줄게 해줄게 니가 먹는다고? 형은 그냥 팥빙수 먹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이 나를 속이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좋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해하지 네 자 여기서 빨리 빨리 더 빨리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여기 1년치 커피 아무거나 공짜입니다 맞죠?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녹았으니까 이거 준비한다고 좀 녹았으니까 바로 확 마시는 걸로 가시죠 시 시작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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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Non 야 이거 알켜줘야죠 아이 잠깐만 아이 가지고 가발 rapid 왜 형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형님 봤데요 지금 아 여기다 샀다니깐 아 일부러 Namen는 먹잇기 아이 내가 헷갈렸어 헷갈렸어 아니 내가 헷갈려서 잘못뒀어 내가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 물 한 잔 먹으려고 아우 아니 나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잘못 졌어요 아니 반대로 색깔이 애매해가지고 잘못 졌어 빨리 시작 빠르게 빠르게 액션 이래야 해요 에이씨 거기 도망이 넣었어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밥도 안 먹었네 지금 송아지가 죽겠네 아우 뭐하는 거야 지금서부터 아니 오늘은 지가 저거 이거 진짜로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아우 야 이거 자 띠리 띠리 형의 양주 법빙소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예아 몇 개를 찍어 아침부터 너희들 왜 그래 진짜 아우 좋다 이거 두 개 다 탄 거야? 예 안 먹었잖아 해서 먹는 척하고 안 먹는 척만 해서 아니 아까 나도 먹었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아 안녕하십니까 제이비 대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예예예 야온이에요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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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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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감사합니다.